글로벌 마켓 나우 유럽 3대 지수 모두 양호한 상승 마감이고요 왜 훌륭하다고 하지 않냐면 전날 미국이 급등한 것을 뒤에 쫓아온 감이 없지 않다 사실 ECB 양적 완화를 얻어내기 위한 글로벌 하방 공격 세력들과 유동성 헌터들의 지난 5일 동안의 공격에 이제는 쇼트 스퀴즈 그러니까 하도 하방 포지션하고 쇼트 셀링을 많이 쳐서 이제는 어떻게든지 환매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내몰렸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환매수를 통한 반등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매도가 뭔가요 이 공짜는 빌 공짜인데요 주식이 있는데 파는 게 아니라 하방으로 이제 시장을 누르기 위해서 또 거기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없는 주식을 빌려다가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빌려다 파는 건 언젠가는 환매수를 하고 되갚아야 되죠 그래서 슬금슬금 흘러내리는 거가 진짜 하락 이렇게 급락은 가짜 하락 이렇게 보통 시장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자 미국도 이틀 연속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오지수 18,000까지 회복은 아직 못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제 오늘 상승폭 합치면 한 500포인트 정도 지금 현재 반등을 했고요 지난 한 달 보시면은 FOMC 때 한 번 눌림목 나왔다가 그 다음에 바로 급등 그 다음에 이번에 유가하고 그리스를 인질로 공격했던 하방 세력들이 자 배부르다 이만하면 많이 먹었다 하고 다시 쇼커버에 나서면서 두 번의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이제부터 유가든 그리스든 그 어떤 이슈든 간에 하락할 때는 무조건 사야 되겠다 이거는 또 그러다가 한 번 또 크게 다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일단 복귀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어제 급등은 사실 FOMC 의사록 발표하고 맞물렸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연준 내 폭락 방지 팀이라는 게 있다고 한 번 소개 드렸었죠 이거는 지난 12월 19일자 USA 투데이의 기사 일면인데요 연준 폭락 방지 팀이 또 출동을 했다 지금 보시다시피 12월 FOMC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시장이 하반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었죠 그때도 핑계는 뭐 유가, 유로전 우려 그 다음에 출구 전략에 따른 이머징 마켓의 어떤 불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악재들을 갖다 묶어가지고 한 번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이제 FOMC 끝나자마자였기 때문에 역시 연준의 이 폭락 방지 팀이라는 게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설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시장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2월만 얘기했지만 10월 달에도 한 번 연준의 양적 원화 종료가 결정됐었던 10월 FOMC를 전후로 해가지고 한 번 또 하반 공격이 세게 나왔었지만 FOMC 끝나자마자 시장이 예상했던 양적 원화가 진짜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바로 V자 반등을 나타냈었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지난 어제였죠 FOMC 의사록에 대해서도 다시 보자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뭐 이번 FOMC 의사록은 사실 크게 달라진 내용도 없었고 성명서가 이미 디테일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페이션트라든가 이런 단어는 다 확인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연준 내에 폭락 방지 위원회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 설과 함께 재평가 받은 문장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비록 모스트나 대다수 이런 매니 이런 표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런 금융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와중에 다수의 연준 임원들이 인터미팅 그러니까 FOMC 기간 동안 보통 이틀 걸려서 열리는데 그동안에 어떤 자산 가격, 채권 가격이든 주식 가격이든 이런 좀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한번 언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미국 내부뿐만 아니라 해외 이런 것도 한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장의 영원한 진짜 내표는 연준이구나 이런 인식이 지금까지 있는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뭐 엔젤 투자자라고 할까요? 글로벌 엔젤 투자자 내지는 FMC 효과 이런 게 영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제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는 연준이 아직까지 완전히 빗장을 걸어 잠그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더 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지난 금융이기 때 시장이 완전히 신생아 상태로 전혀 자생력이 없다 보니까는 울고 뗐으면 우유 주고 얼르고 달래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시장이 막 뛰어다닐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걷고 의사표신을 할 정도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그런 갓난아기 시절의 그런 투정을 부린다면 연준이 한 번쯤은 매를 들 수도 있죠 자 이제 이런 거를 학습 효과로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런 파생 영향력이 극대화됐었던 이번 조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리스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ECB가 양쪽 언어를 발표하기로 결정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은 그냥 구실로 작용했을 뿐이고요 이런 하반 공격 세력들은 지난 5월의 일 동안의 그런 낙폭을 오히려 마이너스를 플러스 수익으로 되돌리는 그런 쇼커버가 현재 이틀째 나온 것이다 라고 보고요 이 표를 보시면 푸컬 레이쇼에서 12월 17일 날 그러니까 FMC 바로 전날이었는데요 그때 푸시 357만 3,143개약 그 다음에 콜이 288만 8,765개약을 해가지고 푸시 1.24로 단기 고점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언제 그랬냐 하듯이 1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계속 콜이 우세를 하다가 이제 FMC 의사력 공개를 3일 앞두고 나서 또 신년 증시가 열려지자마자 또 이 푸세력들이 다시 이제 푸세 왕창 포지션을 실어가지고 1.2 그 다음에 결국 1월 5일 날 1.23까지 갔다가 이제 그 뒤로 다시 하방 세력들의 공격이 멈추면서 어제는 이제 1,2 밑으로 다시 떨어진 날 오늘 아직 쉽게 안 나왔거든요 이따가 글로벌 이슈 탑5 시간에 보여드릴 텐데 분명히 1.8, 9 초반 이렇게까지 0.8 후반, 0.9 초반 이렇게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준에 대한 응석부리기식 트레이딩 그리고 하반 공격 세력들이 주로 이용하는 글로벌 악재들에 따른 이런 시장 눌림목은 이제 정점은 지났다 이렇게 판단해도 나쁘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나라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출발을 이제 한 2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왜 해피엔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할리데이 리스크라는 말도 있고 할리데이 프리미엄이라는 말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호주 다음으로 우리가 한 주의 증시 마감을 가장 먼저 하는 시장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시장을 닫고 나서 금요일 오후나 저녁에 글로벌 어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일단은 현금 확보하고 좀 빼면서 끝을 내고 그런 걸 확인하고 월요일 날 아시아 시장은 대응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할리데이 리스크고요 반대로 우리가 시장 닫고 나서 금요일 저녁하고 금요일 밤에 어떤 호재가 있을 경우에 미리 좀 한국 주식은 당겨놓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할리데이 프리미엄인데 오늘 같은 날은 할리데이 프리미엄인 통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가 나왔거든요 보통 미국의 고용보고서는 매월 첫째 둘째 주에 집계를 해가지고 셋째 넷째 주에 통계 분석을 해서 그 다음 달 첫째 주 금요일 날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둘째 주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가 고용지표에 현실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달이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결과 보니까 12월 마지막째 주에서 1월 넘어오는 고주간이었거든요 물론 예상치보다는 약간 4천 건 늘어났지만 전주 대비해서 또 하락을 했고요 연말 쇼핑 시즌에 당연히 쇼핑 시즌 대목을 맞이해서 일시적으로 뽑아놨던 알바도 있고 마트의 캐셔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이 이번에도 또 잘 됐다고 하니까 거기서 택배 분류하는 사람도 있겠고 포장하는 사람도 있고 전산 콜센터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연말 쇼핑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 와중에서도 이 사람들의 실업이 팍 늘지가 않았다 이랬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밤에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진 건데요 ADP 나왔을 때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확대됐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마르키트 PMI 서비스업에서 완전히 급락을 하면서 이번 고용지표 형편없을 것이다 라고 또 했다가 오늘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밤 고용지표에서 비농업은 24만 건 정도 늘어났을 것이고 실업률은 5.7% 그대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현재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왜 제가 자꾸 식전부터 음모론을 얘기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큰 그림을 보시라고 해안을 심어드릴 수도 있고 두 가지로 생각이 가능하실 텐데 왜 그러냐 하면요 일단 ECB의 양적 완화 기대감이 요 며칠 사이에 상당히 커진 것도 사실이고 그 ECB의 양적 완화를 내몰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시장의 압박 중에 하나가 바로 유로존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글로벌 증시 위험자산 회피 현상 때문에 독일을 비롯한 ECB 임원들도 부담을 느낀 건데요 그래서 하반 공격 세력들이 결국 ECB의 양적 완화를 1월 20일 날 나올 가능성을 높여놓고 이 정도면 우리가 만족한다고 해서 하반 공격을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역시 유로존하고 미국 증시 상승이 이어졌는데 현재 ECB의 양적 완화 기대감은 오늘 약간 후퇴를 한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쇼커버를 뒤집기에는 좀 자기들도 피곤했겠죠 근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오늘 EU 통계청에서 나온 지표를 보면 1월 소매 판매가 0.6% 상승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상승폭이 조금 더디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유가 하락이 결국 유로존 디플레이션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파지티브 사이드로 봤을 때는 재화 용역에 이런 수요 증가 효과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도 메파가 한마디 하기 쉬웠죠 ECB의 집행 이사인 분우와 꾀레는 유로존이 무슨 디플레이션이냐 스트레이트를 하는요 3rd 스트레이트 먼스스 정도는 디플레이가 나와야 디플레이션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에서 보신 소매 판매 지표와 장단을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1월 22일 날 지금 현재 ECB 양쪽 완화 발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언급을 거절하겠다 대신에 경기부양책이라는 게 어떤 중앙은행의 신뢰도를 헤쳐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개별 임원들 간에 각각의 어떤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ECB 양쪽 완화 기대감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급등을 했다가 오늘 이 얘기가 나왔으면 조금 후퇴를 해야 맞지만 글로벌 하방 세력들은 기왕 한번 쇼커버 하는 것 하루 더 먹고 싶다 이랬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상승하는 것은 달러 인덱스 이제 92선을 오늘 넘어간 날이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ADXY 달러 인덱스 아시아 버전을 봐야 되겠는데 ADXY의 코리아 원화 KRW 한국의 원화가 한 20%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서 위안화 다음이거든요 달러원이 조금 더 이제 변동성은 크긴 하지만 역동조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환율 변동성은 약간 2차적인 컨션으로 밀어넣고 오늘 하루 더 반등을 이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MSCI 한국지수도 56선에 바짝 다가가면서 오늘 2%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56선을 넘어야나 코스피 1920, 30에 안착을 한다고 볼 텐데 아직까지 거기는 한 발짝 정도 더 발걸음이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유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